안녕하세요. 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게을러져서인지 동기부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연구용역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고 미리 돈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딱 쓰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제가 미리 돈을 받고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네요. 연예인도 아닌데 누구 있죠? 키아노 리우스가 입금 전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에게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 돈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돈이 아닌 것을 또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저 스스로에게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씀으로써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선의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힘을 내볼 건데요. 지난번에 입구 목차에 1번밖에 안 썼고요. 오늘은 이 편을 조금 쓰고 있는데 익숙함은 몸을 망가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의 목은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지지기반이 약해져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육아 또는 자기 스스로 돌봐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1인 가족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어릴 때부터 몸으로 움직인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몸 쓰는 것에 더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50대 이상의 분들도 많이 보고 젊은 분들도 많이 보면은 몸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오히려 50대 분들이 더 건강한 분들을 저는 솔직히 많이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나마 우리 70년대생 때까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서울에 살았던 저도 그 산골길에서 막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세대들은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익숙한 틀을 깨고 나서려고 하고요. 어린 시절 몸으로 부딪힌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공간이 작아지면서 몸으로 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까닭의 어린이들도 울증,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허약한 아이가 성장에 허약한 성이 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린 아이, 깐난 아이 같은 경우 어릴 때 짝짝꿍 도리도리 하면서 놀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고 상호 반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핸드폰만을 주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몸짓이 줄어들고 집약화될수록 몸이 처지고 편안함에 중독된다. 그 결과 몸은 나중에 큰 보복을 한다. 몸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은 병을 약이 시키고 마음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몸챙김은 두뇌를 바꾸고 몸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운동장 크기만 봐도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다르다. 한 3, 4년 제가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를 돌면서 느낀 점을 적은 건데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끈기와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학교 운동장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좋은 친구들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붐비고 시끄러웠다는 얘기고요. 학습 공간과 노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학교에서 운동장마저 줄여버린다는 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몸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고 기존의 학교 운동장을 더 크게 다양한 기능식 이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몸이 처질 때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준다.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밥맛이 뚝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제 평생에 밥맛이 없었던 적은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억지로 먹었다면 오히려 몸을 망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동물 또한 상처가 있을 때는 억지로 먹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를 기다리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회수에 대해 이신 소 임 임 임 임 임 임